아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분들의 채복입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안진호 조직이를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어렵게 스파이 역할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신예주입니다 아 배우 제가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연기를 너무 맛깔나게 잘해서 제가 섭외한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몰카는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아 떨지 마세요? 오늘은 또 진상 알바가 돼가지고 진호가 굉장히 깔끔쟁이거든요 아 그래요? 오늘 조금만 묻어도 바로 빨아버리고 그럼 열심히 또 한 번 네 음식도 막 쏟아붓고 진상짓 하면서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비스도 갖다 주면서 네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럼 바로 진호 오기 전에 세팅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? 응 아니 왠 또 장어를 먹자고 아 근데 내가 먹자고 했는데 어 지갑을 넣어봤어요 어? 아니 그럼 먹자고 하지 말아야지 지금 알았어 지금 아니 이 형이 자꾸 내 핸드폰 삼성 페이지에 한다고 아 나 근데 요즘에 지갑을 안 내고 다녀가지고 아 나 진짜 시겠네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는 걸 떠나서 지갑을 가져와야지 아 나 죽인다 아 잘 먹을게 아 잘 먹을게 아 이 형 진짜 아 이 형 왜 이러는 거야 요즘에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진짜 일단 먹자 이거 음 맛있다 어떻게 해 아 Bee 아 어떡해 오오오 오뜨케 어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괜찮아 어떡해 아 너무 너무 회수닫는데 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어?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 어떡해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이거 괜찮아요 아니 빨면 되요 빨면 되요 두부조림이야? 어? 아니 빨면 되요 빨면 되요 이거 좀만 다시 갖다 드려 응? 어? 아 네 일단 물티슈 좀 드린데 괜찮은데? 괜찮아? 어 괜찮아 이게 어디로 야 너 여기 이런거 못참지 않나? 나 작전 못참지 갑자기 표정할려 하는거야 어? 어휴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가 원래 이런거 못참거든요 잘 참아요 잘 참아요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버릴려고 했거든요 오늘이 많이 만졌는데 오히려 잘 됐어 아 버릴거였어? 원래 버릴거였어 아깨 입는거 아니야? 벌릴거였어 이누이 다 쏟아가지고 앞치마가 아니 형 너 말을 그렇게 해 아 진짜 괜찮아요 다 서비스로 드릴게요 다 서비스로 드릴게요 다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오 근데 옷 한번 버리고 이거 서비스로 받으면 괜찮은거 아니야? 아 이 형 진짜 없네 야 옷 한번 버리고 장어 서비스 받으면 오히려 기분 좋은거 아니야? 오히려 괜찮지 오히려 괜찮지? 어 오히려 괜찮지 조금 더 쏟아줬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이거 막 오오오 더 쏟아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쏟아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다 타는데 이거 좀 끄세요 아 꺼요? 아 내 오크나 갖다 드릴게요 아니 숟가락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떤걸로 왜 내 숟가락으로 드시는거에요 근데 이거 이거 지금 저 안에까지 다 됐을거 같은데 근데 뭐 어쩌겠어 서비스로 받는건데 잘 먹을게요 나한테 잘 먹겠다고 하지마 저분이 사실 저분이 살 수 있는거 어 더 먹는거니까 음 나 사실 간장게장 이런거 좋아하고 저런걸 좀 서비스로 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살짝 얘기해볼까 아니면 내가 발을 걸까 저분은 ㅋㅋㅋㅋㅋ 여기서 지금 저기 이 친구가 좀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가봐요 아 기분 나쁜가봐요 아 기분 전혀 안 나쁘요 아 네네네네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서비스죠 간장게장이나 뭐 간장게장이요 아냐 왜그래 간장게장 지금 10만원 얼마요 10만원인데 이거 아까 버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계속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장난 장난 아니 아니 밑반찬이라도 좀 서비스 던지세요 아 그래 아 간장게장이 별로 안 돼요 아 아 아니 어차피 알바생이어서 게장까지는 힘들거든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미친놈이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너와 간장게장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농담한 거지 그거를 진짜로 그냥 기분 안 좋지 않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가만 보면 약간 부처야 그러다가 이것까지 서비스 안 주실 수도 있어 그렇죠 옛날에 막 그런 일도 있잖아 고개찜 이런 거 얼굴에 부어가지고 그냥 과상해서 그러면 서비스 다 나왔어 뭐 맛있다 되게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사실 아끼던 거네 이거 왜 해? 아니 아니 아끼던 거라고 얘기해? 하지마 형 왜 그래 사회자 다 먹어봐서 아니 이거 막 또 뭐 촬영하고 이런 거 아니지 촬영하고 이런 거 아니지 뭐? 장난 아니야 너무 귀찮아져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비밀번호 풀어봐 비밀번호 풀어봐 음 아니네 이쪽 남양주 쪽에 형이 오면 집에 불안한 게 있어 아이 좋아 왜 눈을 똑바로 보냐 좋아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솔직히 이 정도는 솔직히 조금 덤빈 느낌인데 야 이게 재밌냐 그리고 기분만 나쁘지 재밌냐고 이런 걸 하면 아마추어지고 대장까지는 힘들어도 이거 아 감사합니다 초코파이는 없어요 네 초코파이는 없어요 이거 어때요? 진짜 괜찮아요? 이거 어때요? 진짜 괜찮아요? 맵던데? 안 돼요? 물 좀 부어요? 아 근데 이거 아니 아니 내 숟가락 이거예요 끄라고 아까 끄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식사를 하시지? 먹는데 이렇게 마음 불편하냐 이거 포장해서 우리 집 가서 먹을 수 있어 아니 내가 포장해 갈까? 집에서 그냥 갈아입고 그럼 포장 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자 하 깊이 잊고 오늘은 이 자식한테 빌린 돈 내가 꼭 받아내야겠다 어서오세요 오 진호야 어 일단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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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알았어 알았어 밥은 먹었냐? 너 우리 샐러드 기가 막힌 거 알지? 일단 먹고 얘기해 아니 너 왜 이렇게 살이 쫓냐? 내가? 너 우리 샐러리와 샐러드 알지? 아 알지 알지 유명하지 든든하고 맛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잖아 타사 대비 칼로리 낮고 양도 많고 형점 정국 5점 알지? 그러면 너 돈 많이 벌었겠다 샐러드도 맛있는데 다른 메뉴도 기가 막히다 야 기다려 가져다 줄게 좀만 기다려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 구성이요 대박이지 않냐? 대박이긴 한데 이 커피 직접 고르고 직접 볶은 프리미엄 커피인 거 알지? 알지 어 근데 있잖아 아니면 프로틴 쉐이크 한번 먹어볼래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은 타우린? 필링트리? 야 이거 인기 엄청 많아 인기 많은 거 알아 아는데 야야 일단 먹어 어? 먹고 얘기해 아주 맛있다 어유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저번에 아 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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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HA 사십개! 사십개! 아니 맛은 있는데 오늘 언제 갚을까? 아... 어... 아... 다꾸라니까... 어 그래 보기야 잘 먹었어? 맛은 있더라! 아 여기 주소를 또 어떻게 한 거야? 아 또 옮겨야 되나? 하긴 맛있어서 어딜 가도 잘 되니까 과자 나왔어요 과자 나왔어요 아우 잘 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75,000원 나왔습니다 네? 75,000원 아까... 이거 잠깐 들어주세요 옷 때문에 뭐 어떻게 서비스를 주신다고 아 네 그래서 음료수랑 먹어서 갖다 드렸는데 아 그럼 음식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나? 아 그쵸 음식은 그냥 서비스 아... 아 근데 아까 그 본인도 막 다 먹으시고 그거는 이제 간 보려고 한 거고요 아 누가 간을 그렇게 봐요? 그럼 어떻게 봐요 아 괜찮아요? 아니... 옷 베리고 입은 서비스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알바여서 그렇게까지 서비스 못 드리고 사이다랑 monkey 사이다 드릴게요. 사이님도 들어가있네. 아니 이거 서비스로 체크 되셨어요. 영수증 뽑아드려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. 기분 나쁘세요? 제가 나쁘기엔 뭐가 있어요. 말을 좀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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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괜찮아요 형 왜그래. 됐어 됐어. 잘 먹었습니다. 됐어요 형. 죄송합니다. 다음에 또 형 형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. 말을 너무... 아니 근데 형 그냥... 세상에... 저희 사람들 다 있잖아요. 우리도 알잖아요. 아 그 사람 다 있는 거 아는데 옷 다 버리고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두 번 입었나? 세 번 입었나? 아니 얘기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? 내 또 또 뭐 하를래 아니 아까 보니까 사이다도 찍혀 있더만 서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이다까지 찍고 있었던데 서비스가 몽실 하나 준 거야 이거? 이거 하나 주시고 그 와중에 챙겼네 또 챙겨야지 서비스 일단 혹시 유튜브 이런 거 하세요? 아 맞아요 맞아요? 아 진짜요? 사진 한 번 찍어도 돼요? 네네 아 뭘 찍으면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? 네? 형님 사진 찍어요 아니면 제가 셀카로 찍어 드릴게요 아 진짜요? 네 그냥 셀카로 찍어 드릴게요 아 아까 보니까 그 사이다 다 찍혀 있던데 괜찮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서비스로 드린 거 맞아요 아니 가격이 찍혀 있었다니까요 찍혀 있고 서비스 처리가 됐다니까요 가서 명세 좀 뽑아 가요? 아니 괜찮아 이번에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? 원래 의심이 좀 많아요 형 왜 그래? 아니 오늘 이 상황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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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지 말라니까 아니 찍어주신다잖아요 괜찮아 왜 그래 아니 버리시는 옷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쪽이? 제가 기분 나빠서 그래요 왜 기분이 나쁘세요 그쪽이? 얘가 지금 올 거 아 왜? 괜찮아 형 나도 괜찮아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한 번 찍으시고 하나 둘 셋 아니 좀 찍어 말을 왜 인스타 맏팔브 아 네네네 뭐 해주시면 네네네네 아 빨리 가서 주먹을까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진짜요? 장어는 진짜 맛있는데 알바생 서비스 감사합니다 형 서비스 얘기 좀 그만 좀 해 아 괜찮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세요? 싸가지요? 네 아 됐어요 본인이 괜찮다 하시는데 그리고 본인이 잘 아 맞다 연평가드 네네네 저희 가게 홍보영상도 한번 찍어주세요 아 뭘 홍보영상을 찍어 옷 다 베려놓고 홍보영상을 찍어요 됐어 연평가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찍지마 집에 가자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이쁘게 아 찍기 싫잖아 그걸 또 찍고 앉아있냐 볼게요 쟤 뭐냐고 진짜 조용히 해주세요 file Nok toda ates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알바생 서비스가 별로.. 그러 holiness 아 어우x2Ex2 holiday ael 아 processor 아 전 좋게 objective 얘기하잖아요 언제 좋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요...? 이 형이 어제 이제 술 많이 마가가지고 뭔 그 헛소리야 아니 뭐 오디오 계속 겹쳐가지고 잘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시 드립니다 찍지 마요. 아니 왜 찍어 드리고 가. 연필 가득 맛있어요. 최고예요.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여기 집으로 와. 아 나 집에 갈래 그냥. 어? 집에 가게 해. 기분 안 좋아요. 와. 와? 집으로 오라고. 저 기분 좋아서 못 됐냐고 지금. 아니 근데 포장. 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저거. 저거 70만 얼마짜리야 저거. 응. 아 먹고 가. 수현장 하고 가게. 잘 먹었어. 먹고 가자니까? 잘 먹었다고. 아니 그러니까 저 남은 거 이따가 뭐 저기 고깃집이나 가든지. 아니야 나 오늘. 안전운전을 시작할 거야. 너한테 얻어먹으러 온 거야. 그게 뭔 소리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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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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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. 세차했어 세차했어. 나 내릴게 내릴게 내릴게. 형. 어. 지금. 저. 계좌이체 되지. 침묵 어쩌고 보내 지금. 알았어 알았어. 문 좀 더. 내리게 해. 어. 알았어 알았어. 형. 일단 남양 토익에서 절대 오지마. 어. 알았어 알았어. 잘 먹었어. 가는 거라고? 잘 먹었어. 형 이렇게 간다고? 잘 먹었어. 오. 오. 잘못했어. 어. 그럼 다시. 네. 어우. 안녕. 또. 헉. 후. 납. 다. 네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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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